저도 사흘 전이죠. 모더나에서 건강한 성인 대상 일상 임상시험 메신저 mRNA 백신 결과를 중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약간 이례적이다, 우선. 보통은 백신 임상시험은 한 40, 50명 대상으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안전성을 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어깨 접종 부위에 통증, 앞통, 부종, 발열, 두통 이런 증상. 그다음에 국소 증상이라고 그러죠. 전신 증상. 전신 증상은 마비라든지 간질발작이라든지 부작용들이 좀 심한 경우 있나를 보는 게 안전성 검증이고 또 두 번째 부수적으로 혈청을 체혈해서 항체가 형성됐나. 면역원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상을 다 계획대로 마치고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항체 검사도 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주간 연구자, 지금 모더나의 mRNA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주간 연구 책임자는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NIAID의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주간 연구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데 주간 연구 책임자가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백신의 임상을 의뢰하는 의뢰사를 스폰서라고 합니다. 모더나가 일종의 스폰서죠. 스폰서 백신 회사인데 보통은 모든 임상을 끝나고 주간 연구 책임자가 스폰서 회사한테 결과를 알려주면서 그걸 다 검증을 하고 그걸 식약처에 제출해서 이상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근거 자료를 삼고 일상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예부에 공개가 되는 것이 정상 순서인데 이번에는 주간 연구 책임자인 NIAID의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인 백신 회사에서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 자료로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썼죠. 물론 제가 또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상당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상황이니까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mRNA 백신, 중국의 백신이 제일 3월 15일 중순에 처음 임상 시험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스폰서가 발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니까 어떤 희소식을 좀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아마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5월 18일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상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냥 보도 자료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세에서 55세의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mRNA 백신. 이 코로나19의 mRNA 백신은 이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을 암호 지령해서 만드는 핵산 염기 서열을 갖다가 백신으로 만들어서 어깨에 주사하면 이 mRNA가 우리 근육세포나 림프절에 우리 체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질 내에서 이 mRNA가 지령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mRNA 바이러스의 mRNA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인체세포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을 만드는 거죠. 조종을 당해서. 그런 스파이크 단백이 몸 안에서 생산돼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면역 세포들이 감지를 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의 분자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오 기술이죠. 여태까지 mRNA 백신으로 허가된 백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허가된다면 최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의 백신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mRNA 백신인데 이 45명을 세군으로 나눠서 각각 15명씩 항원 용량을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우리가 일상을 할 때 안전성과 효과도 보지만 면역 원성 항체 형성도 보지만 한꺼번에 어떤 용량, 항원 용량이 가장 적절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용량을 세 개로 나눠서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15명한테 각각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종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합니다.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하고 접종하고 나서 2주 후에 IgG 항체가 가장 많이 그때 당시에 항체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2주 시점에서 체열해서 항체 형성률을 봅니다. 그렇게 진행한 건데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황에서 이 결과는 일단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안전하다. 한 명의 환자가 우리가 3등급 1, 2, 3, 4 부작용에 심한 게 등급을 1, 2, 3, 4 등급 할 때 3등급이 접종 부위에 부종이 좀 심한 3등급을 100 마이크로그램 투여군에서 1명이 3등급의 접종 부위 통증 압통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다는 측면에서는 희소식을 전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관심 있는 것이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 항체가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주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 분석이기 때문에 25, 100, 250 세이군 모두 접종 후 15일 2주째에 한 번 접종 후 첫 번째 접종 후 15일 2주 후에 항체 검사를 했더니 45명 모두 항체가 생성이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체인지 뭐 항체 역과가 얼마인지 양성률이 얼마인지 이런 언급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세이군 모두 45명 모두 한 번 접종 후 15일째에 항체가 모두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무만해서 일으켰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항원 S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이것도 고무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그 항체 역과라든지 그게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첫 접종 후에 2주 후에 항체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3일째 그러니까 6주째입니다. 그러니까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하고 두 번 접종 후 마지막 2주째인 43일째 6주째에 25마이크로그램 접종군 15명 모두 항체가 생겼다. 모두 25마이크로그램 군 2번 접종 15명 결과는 다 나왔고 100마이크로그램 접종군 2번 접종 4주 간격으로 접종한 거에 10명만 결과가 나온 거에요. 5명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그 분모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중화항체 이지 않습니까? 중화항체에서 중화항체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항체다. 중화항체를 여기서도 25마이크로그램 군에 4명 100마이크로그램 에 4명 에서 측정을 했더니 8명 모두 중화항체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많이 혼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45명 중에 8명만이 중화항체가 나온 건지 8명만 검사해서 8명만 나왔는지 이게 이제 얘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발표문에 의하면 25마이크로그램 에서 체열한 처음 4명 그다음에 100마이크로그램 군에서 처음 체열한 4명 이게 지금 중화항체가 검사법이 시간도 걸리고 좀 상당히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더나 발표에 의하면 먼저 체열한 25마이크로그램 4명 100마이크로그램 4명 에서 8명을 했더니 중화항체가 나왔다. 이것도 이제 고무적인 소식이죠. 일단 나머지 지금 45명 중에 이제 8명 제외한 37명의 중화항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자료가 너무 성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백악관의 이 백신 관련 최고 태스크포스 팀장이 이제 전직 모더나의 아마 임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지 않냐 이런 그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보통의 임상시험 발표 방법보다는 너무 서둘러서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모두가 백신을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중간 분석 발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고 상계를 벗어난 발표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안전하다 뭐 인체 대상 mRNA 코로나19 백신 처음으로 임상을 했는데 45명에서 큰 부작용은 없었다. 물론 소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접종했을 때 또 안전할 것이냐를 보장하질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명에서 중앙체가 양성이라는 것도 이 중앙체가 얼마였는지 중앙체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이것 아직 자료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 단서 꼬트머리 아 이것이 중앙체를 만드는구나 하는 단서를 우리가 이제 파악했다.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고 아직 더 규명해야 될 밝혀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그 중간 문석 결과 가지고 1위 1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1월까지 3억 도즈를 만들어내라. 오퍼레이션 워압 스피드라고 초고속 작전이라고 트럼프가 명명을 했는데 뭐 또 최근에는 올해 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1월이라 그러더니 올해 12월 내로 이렇게 막 쪄야 되는데 사실은 백신 임상시험은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닙니다.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한 유례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을 서둘러서 개발도 해야 되지만 안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백신 개발을 너무 밀어붙이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